저는 지니라는 사촌이랑 같이 자랐어요. 어느 날은 제가 한창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지니가 그런 저를 지켜보다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였고 지니는 뭔가 불만 섞인 표정을 짓더니 제가 치고 있던 동요집을 잡아서는 옆집 울타리에 던져버렸어요. 옆집 울타리... 넘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지만 제게 큰 문제인 옆집에는 감자라는 리트리버가 살았어요. 전 당시 걔에 의한 트라우마가 심해 걔만 보면 공포로 몸이 걷는 상황이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감자가 평소 묶여있던 걸 생각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울타리를 넘어갔는데 하필 그 집 할머니가 감자를 마당에 풀어놓았고 감자는 동요집을 주워들던 저를 발견하고 꼬리를 붕붕 흔들어대며 제게 돌진했어요. 당연히 전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비명을 지르며 엉엉 울었고 그 소리에 그 집 할머니가 나오셔서 절 발견하시고 안아서 달래며 데려다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우는 저를 달래며 왜 그 집에 갔는지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전 우느라 끄끗거리는 중에도 지니의 만행을 고발했고 그날 지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궁둥이 타작을 당했는데 삼촌과 숙모는 자기 딸이 뭐 그리 잘못했냐고 따지고 보면 언니인 제가 안 놀아주니 그런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웃집도 문제라고 그 큰 개 풀어놨다가 내 딸 다치면 어쩔 거냐고 대들다가 분노하신 할아버지가 그따위로 올 거면 너 닮아 싹수 노란 니 새끼 우리한테 맡기지 말라고 쫓아내며 진짜 한동안 지니를 안 돌봐주셨고 결국 지니를 돌봐줄 곳이 없어 쩔쩔매던 삼촌과 숙모는 할아버지 댁과 저희 집으로 오가며 싹싹 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며 지니를 맡기게 되었답니다. 아 그리고 그 돈은 착실히 저에게도 간식비 등으로 쐬었고 이걸 알지만 지니가 아무 말 못하던 그 모습은 지금도 속이 시원하네요.